라디오 진행할 때 선물을 보내주신 적이 많긴 한데 오늘은 역대 가장 많이 온 것 같고 아까 한 8시 반쯤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구호물자 라면 먹고 또 떡 보내주셔가지고 떡 먹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냥 제 밥까지 챙겨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40살이라고 쌀 40kg을 보내주신 청취자분 감사드리고 특히 굉장히 대형 경축 배탄절 화환 같은 것을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선후배님들이 문자를 보냈어요. 이거 뭐냐고 감사합니다. 민망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감사드리고 점집 같대요. 지금 꽃이 너무 많아서 제가 뒤에 이렇게 사진 뒤에 놓고 고희연 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영정사진 같이 보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배성재 추모방송인가요? 물어보신 분 있고 저기 육개장 어디 가서 먹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. 조의를 표한다고 하시는 분 차단해주시고요. 편육 좀 달라고 하신 분 차단해주시고 부조 어디다 하냐는 분 차단해주세요. 싹 생활 이렇게 차단 먹고 싶으십니까? 코상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신고 먹여주십시오. 호상인가요?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호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결혼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에밀리님 오늘만 지나면 약 11개월간은 배탄절 압박 안 하겠지 라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진짜 울컥하네요. 아나운서의 끝! 아나운서의 완성! 배성재 추모장